1. 막는 주먹의 매주먹을 어깨 앞에 위치하여 아래로 내려막는다. 막았을 때는 세운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갈 간격으로 대퇴부 위에 위치한다. 또한 막는 주먹의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막는 주먹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각도로 뒤로 빼주고 반대손은 가볍게 앞을 향해준다. 막았을 때는 주먹이 몸의 중심에 와야 하며 높이는 어깨 높이이다. 이때 손목이 꺾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막는 팔은 반대팔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얼굴 위로 올려막고 막는 팔에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한다. 막는 팔목은 얼굴 중앙선에 위치하여 세운 주먹 하나 정도가 이마에서 떨어진다. 초보자가 발차기를 위한 유연성 및 근력 향상을 위한 운동으로 빠르게 높게 뻗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한다. 차는 다리에 무릎을 접어 올려 가슴 가까이 올 때 접었던 무릎을 펴면서 앞으로 내뻗는다. 이때 발가락을 젖힌 압축으로 목표를 맞춘다. 차는 다리에 무릎을 펼쳐야 한다. 차는 다리에 무릎을 펼쳐야 한다. 차는 다리에 무릎을 펼쳐야 한다. 차는 다리에 무릎을 펼쳐야 한다.